이번 시간에 오른손 피킹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6줄이 기타줄이 있다면 위에 6번줄부터 왼손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오른손이 다운업 다운업 한줄만 가지고 다운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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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의 연주를 해주시는거에요 조금 줌을 해서 살펴봅니다 6줄을 처음에 자연스럽게 4개를 연주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천천히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돼요 내려가서 4개씩 올라와서 4개씩 먼저 이게 자연스럽게 손이 만들어지는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